2021학년도 9호평 10번입니다.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보자고요. 수행평가 보고서. 조사 내용을 보면 납속과 공명첩, 집단상수운동, 서울은 신문상승에 성공하는 거죠. 근데 제가 수업시간에 강조했잖아요. 공명첩만 보여도 이 정답 선지는 뭐다? 신문제가 동요했다. 우리 같은 파트에 문제 반복되는 거 무조건 보일 거예요. 맞죠? 이거 벌써 계속 나오고 있다는 말이죠? 가에 들어갈 거. 조선후기 신문제 동요와 관련된 거 찾아볼게요. 신라말 농민봉기하면 원종 애노의 난이 대표적이고. 원종 애노의 난. 진성여왕 때죠. 못 살겠다. 고려전기 문불기적 사이의 형성. 문불기적 하면 왕실과 혼인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전혀 상관없고요. 이건 고려시대. 그 다음에 무신집권기 하측민의 저항. 대표적으로 망이 망소의 난. 공주명악 소에서. 맞죠? 이것도 고려. 조선전기 수치체제의 변화. 전기의 수치체제가 변하려면요. 대표적으로 세종 때 연분 9등이랄지 전분 6등. 뭐 이 정도가 있지 않을까.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후기의 변화는 영정법, 대동법, 균역법.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. 이거는 관련이 없고요. 그 다음에 신분지수가 동의했다. 정답은 5번. 같은 문제에 비슷한 문제에 분명히 출제됐습니다. 아시겠죠? 따라서 정답이 되는 것은 5번.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.